그대와 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전화 다이얼에 맞춰 난 몰래 그대를 부르네 숙싹이 그 마음을 끄는 다정한 그 목소리 언제 들어봐도 왠지 두 눈에 있을만 맺히네 더 이상 이제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공전 하나 손끝에서 떠나면 띠리리 띠리리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띠리리 띠리리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길미 아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어요 뒷가사였는데 땡겨서 부른 바람에 혼자서 너무나 외로우를 빼먹었잖아요 그래도 한 번 틀었으니까 춤을 추다가 기겁을 했네 자 갑니다 롤레 돌려주세요 멈춰 나훈아 홍시 나오실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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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홍원빈 씨 잘 어울리세요 그쵸 목소리가 참 그 콧소리가 아주 강렬하신 것이 홍시의 마요네즈 찍은 느낌이었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 씨 준비해 주시고요 자 롤레 돌려주세요 멈춰 김현식 씨의 골목길입니다 6번 김현식 씨의 골목길입니다 6번 나 가슴은 뛰고 있었지 고맙습니다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